일요일에만 열리는 특별한 어시장을 찾아 나섰다. 예전 국경지역이었던 이곳은 일요일에만 국경을 열어 시장을 개방한 곳에서 유래됐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싱싱한 생선들이 항구도시 함부르크를 실감케 한다. 6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한 가게. 생선버거를 만드는 곳이다.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고루 섞어 버거를 만든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생선버거만도 20여종. 다양한 맛뿐만 아니라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한다. 누군가에겐 새벽을 여는 아침식사로 또 누군가에겐 밤늦은 시간 행복한 야참이 된다. 멘미엄 멘 멘 멘 멘 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